자 이번엔 또 어떤 역같은 턴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를 발랑본입니다 그냥 넘겨주겠습니다 쟤들은 픽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기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여기는 왜 또 마이너스 7인데 발랑은 또 저 멀리 생겼네요 이 새끼들도 그렇고 저 새끼들도 그렇고 왜 켈트 브리타니아 지역에 있는 새끼들은 왜 이렇게 다 밉상일까 안그래 왜 다 이따위지 브리타니아노 공격해온 유트 새끼들도 밉상이네 그죠 침략하는 새끼들도 밉상임 자 유트족 입력합니다 자 얘들은 포르니우드로 합니다 또 한바탕 하겠죠 이렇게 고 나서 결국은 제대로 잡을만한 적기를 놓쳤네요 너무척 놓쳤어요 지금 아 아 진짜 아유 씨 아 아유 아유 앞에도 반란이고 뒤에도 반란이고 저기 밑에 어딥니까 배손 티오입니까 저기는 반란군이 있는 줄 내가 까먹고있었다 그리고 니트는 여기서 시작이니? 그 대신 배우가 되었다는 건가요? 준비가 되었다고요 이 대신 배우는 모든 내용을 보고, 이 대신 배우는 거 맞지? 얘들이 여기 외국 갑니다. 외국 말고 특별하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여전 티오의 반란군도 거의 다 찼네요. 여긴 지금 식량 때문에 식량 지금 소지가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더할 것 같은데 그래. ready for battle. 저게 외복하구요 저희들이 유바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럼 못 들을겁니다 얘들은 여기 못 비웁니다 여기 비우면은 바로 또 프랑크 새끼들이 공격할거기 때문에 매복 자체가 의미는 없을수 있는데 일단 후방에 한번 배치해보죠 저렇게 해도 효과는 있어요 브리타니아 예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지 이놈새끼들이 한판 칭판 칠 때가 또 왔지 아이씨 진짜 더럽다 더러워 저걸 또 어떻게 막냐 그리고 해군은 왜 저렇게 또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 이겨야됩니다 이것도 이겨야됩니다 모두 이미 안되요 모두 이미 안되요 얌석명요 예할만한다고 여기도 막으려고 하니깐 역겼나면 역겼나 저기도 막으려고 하니깐 역겼데 거기서서 막으려고 하니깐 역겼나 여기도 막으려고 하니깐 역겼네 . . . . . . . 테스트로! 그리고 제작! 테스트로!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장군을 저격해 줄 거고 하필이면 저기있냐 예배는 숫자 적어가지고 장군을 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한번 잡아보죠 우리의 최고의 숫자 적은 앞두고 그들이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렇네 못잡았네 자 못잡았습니다 나를 죽여서 죽여서 죽여요 우선 우리의 무료가 부서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의 무료가 была 벗어들 꺼져서 죽여요 과거에서 죽여요 나는 그녀의 무료가 부서지에서 죽여요 이는 우리의 무료가 부서지에 죽여요 분리히 죽여요 수리에서 죽여요 너의 무료가 부서지에 자 공격 기회 들어옵니다 well the enemy is going for a fire spreads through the settlement enemy troops have reached the walls 본진은 지금 공격받고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들 왜 이렇게 잘 버텨 기병진 판 토막 났습니다 전투에서 기병이 많아야 제 역할 할 수 있는데 전투에서 기병이 좀 없다 기병을 일단 배치시킨 다음에 재배치시킨다 재돌격한다고 있잖아요 돌격 다시 한다고 그거 할 때 그 뒤로 뺄 때 상당히 많은 전사자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커요 다시 안 합시다 그 문제가 아니면은 뺄 때 이제 우리가 그거 되는 아 롬투도 그래요 뺄 때 그 많이 죽는 그것만 없으면 아마 쉽게 할 텐데 게임을 쉽게 할 텐데 너무 많이 죽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지금 여기서 후방에다가 돌격을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 후방에다가 지금 돌격을 한번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후방에 돌격을 시켰다가 만약에 아까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부담이 더 큰거지 그럼 사실 기병을 제대로 못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전이 시가전인데 그 시가전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우리 기병이 돌격할 수 있을만한 그런 그... 돔나키 거리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후방으로 때리고 뒤로 빼는게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 좀 드네요 어떻게 할지 고민 좀 듭니다 어떻게든 처음에 쟤들 장군을 저격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해병돼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저격을 못하겠어 이거 보고싶자 안녕하세요 보고싶자 오케이! 어,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곤란해요... 저는 당분 interjecting이 구려서 단순하게 구려서 그런 문제가 아닌것 같애요 그리고 딱, 쟤들은 어떨 famili StarT sitt puppy 나올 채널かな? 아 아 아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전쟁을 잃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결국 도 못했다 처리 못했어 이거는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 엔진의 문제입니다 게임 엔진 예를 들면은 그 엠파이어 토탈에서 기병이 돌격했을 때 있잖아요 종이장처럼 돌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기병의 능력치 문제가 아니고 기병의 그 게임의 엔진 문제입니다 미디플 2 정도의 어떤 그런 파괴력을 못 보여주는 거는 다 그런 문제인 거죠 아이씨 정말 더럽네 이거 이 녀석은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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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흠 아프 obras 흠 쓸어giggling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더럽다... 투창 병때문에... 기가차한다 기가차... 투창 병이 둘이 붙어 있었는데요... 한새끼를 때리니까 다른새끼를... 투창을 던져가지고... 그걸 잡아버리네요... 예... 그러면 안 되는건데... 그러면은... 그니까 그렇게 게임을 만들면 진짜로 이제 그 기병이 있잖아요. 기병은 일회용 소모품이 됩니다. 표현 그대로 그냥 진짜 일회용 소모품이 돼버려요. 한 개의 지방이 지민을 뺴을 지켜주시 1700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지민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지민을 지켜주신 500명의 수단을 잃고 있습니다. 폐산병은 많이 못 잡겠지만 그래도 이겼네 기병은 그니까 좋긴 한데 군기병이나 돌격력은 내가 알겠어 분명히 이제 확실하게 돌격돼서 잡을 수 있는 건 있는데 근데 어 그게 일일성이면 곤란하죠 무슨 창병이를 돌격했다가 빠질 때 많이 죽는 거야 알겠지만은 근데 무슨 또 창병한테 돌격했다가 빠지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르죠 자 예브단이 공격기 온 거 잡아 죽였고 아 아 응 어 아.. 시 화장실 갔다올게요 잠깐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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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obviously 아멘 이건 또 어떻게 막노? 하아... 여기 비잖아 그러면 we have enemy reinforcements, the wind is at their back 저의 스타베스의 무게를 보았. 그때, 그대가 사냥해진 것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대가 죽였고, 죽을 수 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병 매복! 카멀로드 누르면 함락되겠구만 이거는 못찍힙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난 플래보면서 절로 올 수 있을 줄은 전혀 몰랐네 생각도 안하고 있었네 정말 다행히도 안하고 있었네요 아틀라가 아군땅... 아틀라는 점령하지 않으니까요. 약탈면 할 수도 있죠. 공공지...아... 공공지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될걸요? 약탈만 했네 그 와중에 또 약탈만 했어 동로마는 왜 또 제랍병이지 가라만티아 때문에 저러는 것 같은데 아 왜 이거도 못막음 아 으 으 으 음 으 으 으 으 반란이 곧 일어납니다. 흠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다 카르타고 공유의 덕분에 여기 그 공공 질서 올려주거든요. 덕분에 일단 한숨 돌렸네. 자 근데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몇 턴 세 턴인가 밖에 안가기 때문에 저 효과가. 여기는 어떻게 식량건물이 아무데도 없냐? 어떻게 저렇지? 그래. ready for orders. to your duties men. none will escape. let them cower like kenneled dogs. 자 플래봄 파괴했구요. 아이씨. 기껏 지금 4천원인가 생겼는데. 자전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나쁘지 않죠. 우리 쪽의 중보병은 붕병은 나쁘지 않는데. 자전 휴일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요. 지금 발목잡는게 뭐냐면은. 그냥 게임 자체가 역같애. 그치. 여기도 지금. 아이씨. 다 고쳐놨는데. 여같은 놈들이. 수리비도 안나온다. 비료 값도 안나온거지. 저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수리비가 안나온거지. 진짜 수리비가 안나온거지. 어떡하니. 어떡합니까 이거. 프랑크놈들. 프랑크놈들 지금 거쳐 없네요. 비룩도 약탈당했죠. 비룩도 약탈당했죠. 비룩도 약탈당했죠. 저 호러새끼는 또? 저 호러새끼야!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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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족 간부대 삭제 동거트 새끼들은 왕이 죽었네? 그 테오도르기인가 그새게 죽었죠 지금 꼴 좋네요 없을걸? 정치쪽으로 뭔가 페널티가 생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디미디 급습합니다 파괴 도저히 뻑이 뭐 그럴만한 정신이 없네요 그럴때면 어쩌겠습니까 파괴해야지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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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텐농이구요 롬 롬 롬 롬 음... 그냥... 지금 세군 튀오면 방어군이... 방위군이 얼마나 있죠? 반달족이 망했네요? 망했어 쟤들? 여기 지금 그거 얼마나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 위병수도 있구나... 여기 포기하면 안되는 것점이구나... 여기 있으면 싶었는데 포기 안되네... 포기할 수 없네요... 처음에 오는 애들만 잡으면 됩니다... 왜 하여? 안에서 고기할 수 없네요... 고기할 수 없죠... 고기할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곳들... 조수해! 고기할 수 없죠... 고기할 수 없죠... 고기할 수 없죠... 아 바다가 이쪽이야? testudo! commander! walk testudo and defend! walk testudo and defend! warriors of Christ! melee infantry! spears ready! and ready! defensive testudo! 자 배치는 요렇게 합시다. walk testudo and defend! ready for orders! and ready! defensive testudo! mounted raiders! get organized! 훗! 훗! 아 참!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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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장군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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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죽었네요! 가능성 희박했는데 그래도 그걸 잡네 onte 다 다 은 은 전쟁이 우리의 차량을 배우고있어 전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전투에 있는 공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에 있는 공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에 있는 공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Alliance 자 이제 더이상 못버틸겁니다 빨리 가져야되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죠? 저 개병들은 아직 내리지도 않았네 저 개병들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 개병들은 절차하고 있습니다 저 개병들은 저 개병들은 이를 선택합니다 이건 괴로운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거의 맞긴 했어요 전체 유닛이 죽어버렸어요 아 아직도 끝은 아니고 포로는 많이 잤겠다 이겼다 아 2연타 때리니까 되게 힘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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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거 또 영웅적 승리가 안뜨냐 봄씨 안녕하세요 이게 아쉬운 승리야 이 배는 거의 괴멸시켰네 쟤들은 또 저기 쳐박혀서 병력을 모으겠죠 그죠 호노리우스의 경위 경위는 무슨 한터만 기다리지 저걸 또 공격해오네 자 이거 못막으면 안됩니다 막아야됩니다 자 이 쪽에서 오네 쟤들 기병이 있나요 쟤들 기병이 쟤들 기병이 쟤들은 기병이 없으면 좋을텐데 기병이 있네 쟤들 기병이 없네 쟤들 기병이 약한 저걸 도망가면 어떡하니 멍청아 저걸 도망가면 어떡하니 저걸 도망가면 어떡하니 도망가면 어떡하니 도망가면 어떡하니 자, 흔들립니다. 자, 이겼다. 아, 겹쳐서 하면 좋은 건 나도 아는데, 근데 한 방향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러 방향으로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병들이 특히 있어가지고, 기병들의 옆장이 이제, 그, 뺑 돌아가지고 아군을 공격하는 것도 내가 봤기 때문에. 함부로 애가 못해져. 반란군 너무 쎄기들. 자, 박았습니다. 마오리안 잡았구요. 마오리안 잡았다. 마오리안 잡았다. 마오리안 잡았다. 퐁퐁 뭐 올리지? 지금 돈이 없잖아 나도 지금 다 그 하고 싶은데 좀 돈이 없다고 수도교과이가 아니에요? 급수시설에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송수로 이거잖아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돈이 없어 이거 얻어가지고 어떻게 지워 이거를 아 빡친다 개빡친다 정말 돈이 없는데도 이제 무슨 돈으로 그걸 지으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음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 프랑크 새끼들이 보입니다 일단 얘들은 카몰로드 놈으로 들어가고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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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용 수리비용 얼마 아니 지금 그 문 그런 그 태클을 노난을 정도의 그런 어 느긋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그 돈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 그냥 나도 태클 흘리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돈이 없어. 이전 턴에 약탈당한 옷들 그 수리비 내는 것만 해도 빠듯해. 바꿔 말하면 이 게임이 좆같아요. 용병들은 해산 용병들은 일부러 그 뭐예요 유지비 얼마 안 먹는 애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건 괜찮지 않아요. 잘 어울려. 예약의 전자조사는 그 외국의 입원은 더 편하게 만들어져요. 저의 전자조사는 그 외국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잘 어울려. 네, 지금 4개는 이제는 더 편하게 만들어지면, 그리고 이 방향으로 많이 만든 것만 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유지비 지금 얼마 안되나니까 120? 130? 아마 그럴텐데 일단 그리고 지금 회사 못합니다 절개 공백이 바로 생길텐데 어떻게 이걸 해서내 공백이 바로 오면은 우리 다 망하는거야 미국하고 소련의 핵개발 경쟁같은거지 다 좋대는 경쟁 돈없다 돈없다 돈이 없어서 부대도 못만든다 해 아유 돈이 없다 어쩌나 이걸 코미타 텐서스를 이함과 나 100원 90원이잖아요 130원 이정도 나쁘지 않다니까 코미타 텐서스를 뽑으면 걔들 유지비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걸 만약에 해산나 치고 우리 다 공멸하는거에요 그러면 표현 그대로 공멸하는거에요 일단 여기서 이거는 해산합니다 그냥 뭐 뭐고 이거 다들 X 되는거지 일단 해산하고 일단 당장 이 지역에는 지금 그 군대가 필요없으니까 일단 해산해줍니다 그래 이거 엄청 비싸네 다음땐 저거 가지고 뭐 군대를 뽑든 뭐라든 하면 되겠네 좀 좀 낫겠네 하하 정말 끝없군요 끝이 없네 끝이 없는 고행의 길이네 자 코누리우스피아 다음땐 또 어떤 역같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고투족이었습니다 동고투족이었습니다 아무튼 고투 새끼들은 세상에 도움이 안되는 새끼들이야 흠흠 내가 지금 방송으로 세 번째 도전하는 건데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방 치안이 너무 ㅅ같아 가지고 지금까지 두 번 도전하면서 계속 실패.. 그 때려쳤었었는데 이번에는 치안들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살로나 포위당이 있습니다 어어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교회 지으면은 좋은 효과 준답니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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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것도 진짜 싫어. 이 게임하면서 내가 깨달았는데 난 고트가 진짜 싫어 정말 싫어 증오할 새끼들 자 교회 지으라는데 요기 요지역에 하나 지어주죠 이거 못 짓노 이거 일단 에일존에 발란 터졌는데 저거 처리하구요 에일로엔스 다음 턴에 강행군 켜오고 저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다음 턴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 좀 불안하네요 자 다음번에는 포너리우스 폐하께서 직접 에브 에브 다난가 저기를 칠겁니다 아우 정말 깨빡시네요 정말 자 그 다음 코트 새끼들이 우리 용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산수 낭비하는 새끼들을 잡아야 되는데 에일로는 또 도망갈 거란 말이죠 저렇게 자전하면 질거고 근데 사실 제대로 수동전툴이길 자신은 없다 내가 자신 없고 그렇다고 사실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저 위쪽에 있는 군대를 빼는 것도 별로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군대는 또 저 위쪽에 있는 군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별로죠 이렇게 하면 이기네 동거추도 지금 이 부대 이 두 부대가 다일 거예요 저 위쪽에 있는 군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 위쪽으로 저 위쪽으로 저희는 아퀼레이아로 들어가고요 사실 얘는 시스키아 요기를 치려고 발랑군도 못 쓰게 될 잡으려고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전 돌리면 우리가 지내구나 하아 하아 일단 얘들은 둡시다 그러면 두지 뭐 까짓거 거주지 전환시킬 돈도 없네 쟤들 팀이 또 점령했어 아 복구한 거야 지금 네 파괴 있었었는데 복구했나보네 로마 해군 나한테 로마 해군 없어요 그런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서우니까 굉장히 두려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나 이런거 한적 없는데 뭐지? 공격하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뿐이죠 공격하면 막는거 밖에 없지 여기 터졌으면 마쿠마데스 터졌으면 위병소에 있으니까 훨씬 또 쉽게 막았을텐데 반대로 터지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해군 뽑을 돈 없어요 씨 우리 막가루빈도 못하고 있는데 해군은 무슨 해군이요 자 터넘깁니다 동굽도 해드렸는데 어디로 갔지? 그치 아 영상 끊어야겠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그치